요즘 광주 곳곳에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2030년에는 광주의 주택 공급률이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택 공급은 계속 늘면서 구도심 슬러마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말 기준 광주의 주택 공급률은 107%. 58만 7천여 세대에 62만 8천여 주택이 공급돼 광주에 거주하는 세대수보다 주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주택 공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송암공원 등 10개 공원에 총 1만 2천여 세대가 오는 2024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산정지구의 광주형 평생주택 1만 3천 세대가 첨단 3지구 6천여 세대, 선운 2지구와 도시첨단 에너지 벨트에도 각각 3천 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여기에 광주 서구의 재건축 1,900세대, 동구와 북구의 재개발 단지에도 각각 2,400세대와 4,1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집니다. 사업 시행 인가 단계와 관리 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도 2만 세대가 준비 중입니다.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2030년까지 16만여 세대가 공급돼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1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에서는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광주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과 재개발, 재건축이 줄지어 예정돼 있어 공급량 조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